안녕하세요 루루 여러분 오늘은 집을 한번 접어볼게요 정사각형 색종이 2장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집에 지붕을 접어볼게요 3등분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닭다리 그릇에 담은 두부를 접어볼게요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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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쳐주세요 돌려준 다음 이쪽도 똑같이 3등분을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3등분을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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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에서 한 장을 들어 올려주세요 접은 선 따라서 뒤로 뒤로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선 따라서 안쪽에 넣어주세요 짠 이렇게 지붕이 완성됐어요 이번엔 집 몸통을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지붕이 완성됐어요 이번엔 접어볼게요 접어볼게요 반죽이 다닐 대파 세척 다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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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쳐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쪽도 3등분 접어주세요. 육즙은 펼쳐주세요. 이 끝에 약간만 접어주세요. 위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 선 따라서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이 선 따라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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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주세요. 이 선을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이 이 선을 ais proposed target.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quite right. 이 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접혀요.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올려주면 이렇게 이쪽도 접어주세요. 이 위에 아까 만들어둔 지붕을 올려주면 멋진 집이 완성됐어요. 귀여운 집 한 번 접어보세요. 이렇게 만들어둔 지붕을 넣어주세요. 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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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.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둔 지붕을